베트남이 돌을 넘자 결국 박항서 감독이 변했습니다. 지난 11일 유희시비 대표팀 소집 훈련이 있었는데요. 소집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사 한마디 해달라는 현직 코치의 말을 묵살한 박항서 감독은 평소와 다르게 바로 질문 받겠다고 차갑게 말했는데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베트남 기자들은 적당히 당황했는데요. 서로 눈치만 보며 적극적인 질문을 하거나 하는 취재 경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변했다는 것은 바로 이어진 대표팀 훈련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박 감독이 방향을 제시하면 코치들이 볼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박항서 감독이 직접 볼을 던져주며 선수들을 맹훈련시켰으며 다소 거친 말과 행동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상한 모습으로 훈련을 지휘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달라진 모습에 선수들도 웃음기 하나 없는 지옥 훈련을 맡고 왔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을 잘 몰랐고 박항서를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운 정이란 말이 다 있을까요? 정이 얽히면 답도 없는 게 한국인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정을 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움직이는 프로의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 축구를 그만두려 할 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도무지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없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을 밑반악부터 싸그리 뜯어 고쳐서 그럴싸한 축구 선수로 만들어놨습니다. 축구를 다시 하게 해주었고 지도자로서 가장 짜릿한 순간을 맛보게 해준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감독은 정을 가지고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봉의 액수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베트남의 둠지를 틀 생각으로 유소년 축구 교실도 구상했었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에게 보였던 우리 국민의 애정을 박항서 감독은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으로 귀화하라며 해동구라는 한국 이름과 민증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히딩크 감독에겐 까방권, 까임방지권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어떤 행보를 보여도 한국 사람들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월드컵 4강이라는 세계를 맛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읽힌 기적은 히딩크 감독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베트남 국민들에겐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여야 하는데 히딩크는 커녕 고릴다 본 못 취급당했죠. 지들이 원래 축구를 잘한 나라였다고 생각했는지 혼나게 명장들 데려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지난 8월 연봉 삭감 언제 할 거냐는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대표팀 훈련만큼은 화기애애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박항서 감독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박항서 감독을 변하게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뭐 때문에 정이 떨어진 걸까요? 11일 소집된 대표팀 훈련이 있는 다음 날 공식적으로 이태훈 감독이 베트남을 떠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태훈 감독은 2019년부터 호황 아인 잘라이 FC를 맡아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았는데요. 지난 9월 이태훈 감독은 기술이사 자리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경질인 것이죠. 회사로 따지자면 사표 압력 넣고 빈 사무실에 책상 하나 딸랑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리그를 치르는 동안에 통보됐고 심지어 팀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태훈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코치진이었던 만큼 박항서 죽이기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팀의 성적이 좋은데도 감독 교체는 이해할 수 없다거나 하위권의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이태훈 감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베트남 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태훈 감독이 교체된 후 팀은 유견패라는 치욕적인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간 이래로 처음 있는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팀 내 사기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단에서는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이태훈 감독을 다시 데려오라는 팬들의 아웃성에 부랴부랴 다시 원래대로 책상을 갖다 놓으려고 했으나 이태훈 감독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감독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선수들은 다시 감독직을 맡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태훈 감독은 2017년까지 감독직을 맡았던 캄보디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몇 시간 뒤 바로 캄보디아 언론들은 이태훈 감독의 복귀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3년 전 베트남으로 떠났던 이 감독을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린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며 무척 아쉬워했던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태훈 감독이 2015년 반세기만에 캄보디아를 월드컵 2차 예선에 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로 등의 환영의 말과 함께 이태훈 감독의 행보는 SNS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자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해주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이태훈 감독은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권을 빼앗기고 운동장이 아닌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기술이사로 쫓겨난 후 경기가 있던 날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생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얼쭘하고 외로웠을 이태훈 감독에게 찾아가 무심한 듯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태훈 감독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박항서 감독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태훈 감독이 물러나자마자 일어난 팀의 6연패를 보면서 그동안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다 못해 신기원을 이루었던 박항서 감독이 떠나면 베트남 축구는 다시 주저앉는다는 말들을 이태훈 감독이 현실로 보여주는 것 같아 베트남 축구는 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정떨어질 일은 또 있었습니다. 8월 정혜성 감독이 있는 호치민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팀의 공식 통역관 양재모 씨가 무척이나 화가 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대팀은 베트남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손흥민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꽝아이가 있는 하노이 팀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무승부로 진행되던 67분 페널티 에이리어 근처에서 공을 받은 꽝아이가 맹탕 없이 넘어지자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헐리우드 액션이었고 꽝아이와 근접해 있던 선수는 무척 황당해하며 호치민 선수들과 코칭 스탭 모두 항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기는 하노이 팀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경기 후 각종 SNS에는 손흥민과 비교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꽝아이가 매우 뛰어나다. 손흥민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화가 난 정혜성 감독은 남은 경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지고 있었으며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참함과 동시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중석에서 박항서 감독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날 언론들은 그들이 영웅이라 칭하는 꽝아이가 공을 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졌다며 깨끗하지 못한 매너로 경기를 이겼다. 옐로우 카드는 꽝아이가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꽝아이 선수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꽝아이의 승리는 아름답지 못하다. 작은 속임 수나 쓰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버려야 한다. 작은 터치에도 넘어지는 훌륭한 연기 실력을 가져내 등 꽝아이를 비난하는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베트남 최고의 선수가 두 한국 감독 앞에서 어설픈 연기를 하다가 망신만 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박항서 감독은 기술을 배우기 전에 꼼수를 먼저 배운 베트남 축구의 현 수준을 보면서 대표팀 감독으로 또 다른 착잡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편파 판정으로 진 경기 후 이태훈 감독처럼 기술위원장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혜성 감독의 호취미는 만년 하위팀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하노이를 맞아 선전을 했고 리그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경질성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선수들과 타구단 감독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감독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 내게 정혜성 감독님은 아버지와 같다. 2년간 함께 지내면서 감독님은 나를 프로 축구선수로 키워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셨다라며 훈련 거부와 이적의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귀국하려던 정감독을 겨우 설득해 다시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정혜성 감독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오직 우리 선수들과 팀만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팀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아쉬움이 컸었다. 선수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이 일을 겪으며 선수들과의 믿음은 한층 더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감독의 경질이 있은 며칠 후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굳은 표정으로 운동장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돌며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태훈 감독이나 정혜성 감독의 일 자신이 놓인 처지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운정보다 더 무섭다는 미운정이 든 것은 아닐까 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이 꼴 저 꼴 보고 있는 일 확 떠나버리면 간단한 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선수들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지도자라면 한 번쯤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진출의 꿈을 꾸고 싶을 것입니다. 이미 맡은 계약 기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이고 싶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에 무리뉴 감독의 연봉은 228억 원 최고 연봉은 맨체스터시티 펩 감독 304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팀의 성적이 부진하면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참 근사하면서도 덧없는 자리 같기도 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축구에만 올인해도 성적이 나올까 말까 한 베트남을 데리고 복잡한 심경으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박항서 감독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